세계 최초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세계인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. 1950년부터 1993년까지 글로벌 유니세프가 한국에 지원한 약 2,300만 분. 그들의 손길은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우리는 성장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1994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세계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.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인권 회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학교를 통한 CRC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조기 아동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.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제3세계의 인권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. 영유아 생존과 발달 사업 기초교육과 성평등 사업 에이즈 사업 어린이 보호 사업 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등 함께 지켜야 할 당연하고 소중한 가치인 인권보호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첫해 5천명의 후원자 수가 32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이 85배나 증가했습니다.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사랑의 실천은 계속됩니다. 1989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인종과 국족과 성별에 관계없이 네 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. 그게 말하자면 생존의 권리 살아남을 권리죠 일단 태어난 어린이는 두 번째는 발달할 권리입니다. 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놀이를 통해서 발달할 권리 세 번째는 모든 유해한 환경으로 보호받을 권리예요. 네 번째는 모든 어린이가 적어도 자기에 관한 일, 어떤 연영층이 도달했을 때 자기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 권리 이렇게 그걸 말하자면 참여의 권리라고 그러죠. 이 네 가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유니세프는 이 네 가지 권리에 바탕을 두고 인류의 삶, 특히 그 중에서도 아동과 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죠. 그 표가 바로 모든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. 우리 사회 모든 지도계층이 함께 여기 동참해 줘야만 이런 세상이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인권 회복을 위한 위대한 실천 정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.